어디로 가요. 도망가 도망가. 어, 저 갑자기 막 뛰는데? 도망가! 비명소리, 야. 맑고 청아가. 자, 이번의 볼 게임은 디바우어라는 공포 게임입니다. 이게 스팀에서 출시된 지는 좀 오래됐는데 그동안 핫방 멤버를 못 찾아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이제 풀동부들이랑 같이 핫방을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정말 놀랍게도 이번에는 새벽씨가 같이 하자고 꼬셔가지고 따라오게 된 플레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풀동부 멤버 키미밍씨, 새벽씨, 그리고 서범씨랑 같이 넷이서 플레이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악만데? 지금. 그러니까คmx2 나 좀 무서운 캐릭터 골랐어. 도분ling 사장님 보고 놀라면 안 돼요. 여기에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될 거 같아요. 이게 뭐지? 소환의식을 위해 염소들을 모으는 것은 쉽지 않았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빨리 가. 뭐야? 너도 왜 손에 건초떨을 들고 있냐? 아 이제 주변을 둘러보시면은 아이템들이 보이실 거예요. 집을 수 있는 아이템은 이렇게 희끄무리하게 겉표시가 됩니다. E키를 눌러서 들 수 있고 G키를 눌러서 떨궐 수 있네요? 네 저희는 이 집안을 들어가야 돼요. 아 그래요? 잠겨 있나 보지? 음 역시나. 어 여기 다른 아이템들이 있어요. 어? 아이템은 하나밖에 못 뜨나 봐요. 건초더미를 내려놨어요. 이거 닉네임 보이게 못하나? 안 될걸요? 얘가 키미미, 얘가 소봄, 얘가 새벽. 어 근데 캐릭터 매칭이 너무 잘 되는데? 고마워요. 다 본인 그 자체를 데려왔어. 꽃이다. 꽃 있어요. 어? 이거 뭐야? 이건 수집이. 염소가 보이죠? 저는 이제 이거를 주로 잡으러 다닐 거예요. 아... 그래서 건초더미가 아이템인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 염소들을 다 잡아가지고 태워 죽여야 이제 악마를 완벽하게 봉인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얘네 눈 시뻘건 거 보이죠? 얘네도 지금 악마한테 다 지배 당한 애들이거든. 총 10마리를 태워야 되고요. 건초 하나. 그리고 사장님이 지금 들고 계신 기름 하나. 염소 하나. 총 하나씩을 사용해서 한 마리씩밖에 못 태워요. 그렇게 총 10마리를 태워야 돼? 어? 이 키를 눌러서 부을 수 있어요. 네! 기름 아까워요. 그만하세요. 기름 아까워. 아 네 기름 아까워요. 붓는 척 붓는 척. 어? 여기 쪽지가 있어요. 우리 감시자들이 바랬던 건 이게 전부다. 이제 염소들을 희생시킬 시간이 다 되는데 그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어베이즈. 설마 아자재를 어베이즈이라고 적은 건가요? 어베이즈. 맞습니다. 어베이즈. 너무 멋진 이름이야. 어 여기 열쇠가 있어요. 굿. 우리 키. 뭐야? 사장님이 내는 소리 같은데? 아 이거 사장님이? 내가 내고 있는 소리구나. 아 진짜 악마인데. 키를 보려면 K키를 누르세요. 이 사람도 보긴 해야겠는데? 그니까 같이 태워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우리 키로 여기를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동으로 열어지네요. 사용이 되네요. 어 예 잡아 잡아 어디가. 어 지연실 문을 닥치기 해서 들어갔어. 열렸습니다. 아 네 여기 아이템 보이시나요? 오 여기 배터리. 네 그걸 장착을 해보세요. 오 오른쪽 위에 지금 총량이 늘었어요. 그리고 사장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오 클릭 오. 어허. 어 여기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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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워. 어 이제 그걸로 약간의 턴을 줄 수 있어요. 귀신이 달려들면은. 아 UV라이트로 약간 다잉라이트 같은 느낌이군요. 어 여기 열쇠 또 있어요. 최하부 키래요. 어우 사장의 소리 무서워요. 내가 뭔가 이제 찾았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거 같은데 성대가 많이 안 좋네. 아 네. 이뻐하는 소리구나 저게. 칼이 꽂혀있어 뭐. 내가 앞장서야 돼? 네. 심의밍. 골. 에? 편집장의 힘을 빚어. 아 그럼 가세요. 가세요. 아 사장이 제일 세게 생겼어. 야야야야야. 무슨 소리야? 저 앞에 뭐 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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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네네네. 아 지금부터만 게임 시작이구나.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이게 최대한 열쇠를 빠르게 찾아서 이제 문을 다 열고 염소 찾아서 조사해야 되는. 저 도서관 키 먹었어요. 이상 소리 좀 내지 말아요. 어 가래 되게 심하게 끼셨네 진짜. 무서워 죽겠네 진짜. 아 이게 염소를 집으려면 건초더미를 가지고 있다가 앞에다 떨궈야 돼. 어 여기 있다 염소. 사장님 여기 염소 한 마리 있는데 좌우 오실래요? 계단에? 어디? 계단 계단. 염소야. 자. 자 건초를 떨궜죠? 일이 올 거예요. 아이가 불편한가 얘가? 지금이에요? 집었어요. 자 빨리 갑시다. 네. 어 렉 걸려. 식당 키가 필요하대요. 어 아니네? 나 무슨 키지? 주방 키구나. 어 주방 키? 이쪽이 후문이에요. 어 여기 열쇠 있는. 레저룸 키. 아우 깜짝이야. 신났어. 오 신났어. 신났어 지금. 염소 태울 생각이 지금 벌써 신났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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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오. UV로 태우세요. 짜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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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해요. 약하구나. 자 염소. 삽입. 나머진 또 안 했는데 지 혼자 쓰러졌어요. bump기 poorotGEQ. 안녕하십니까. 노래 읽érique 대실로 하죠. 아 얘가 이제 태우면 태울수록 점점 강력해지는. 약간 뭐 그런건가보죠? 정답. 지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ng. 어디로 도망가. 어디라 Williams. 으아아아아앙. 아AM. 호hic Metro Saf이육. kotセy. 여기요. 어디갔어? 어디갔어? 사장님 얼굴이 너무 부족해 아 왜이래? 아 진짜 인줄 알았어요 아 짜증나 아 나 너무 힘들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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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집을게 네 이게 약간 예전에 합방했던 것처럼 인형 태우는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한 게임인데 게임 이름이 뭐였더라? 패스파이 어 패스파이 패스파이라는 게임이랑 비슷한데 이것도 염소를 모아서 한 번에 태워야 될 거 같아 야 빨리 위층 보자 위층 위층? 여러분 건초더미 갖고 있어요? 건초더미가 있어야 애를 잡지 2층에 있어요 지금? 네 2층이에요 잠시만 다들 어디갔죠? 저 버리고 어디가셨죠? 1층에 있어요 얘 1층에 있어 여러분 어디 소범아 나 여기있잖아 왜왜왜 마음대로 뛰어가 숨 쉬어 쟤 왜저래 숨 쉬어 어디있어 얘 1층에 있어요 조심 네 개웃기네 진짜 아니 사장님 어둠 속에서 눈만 빛나고 있어 어머 씨 저기있다 여기 3층도 있네 이거 어 씨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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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한 마리밖에 안 태워서 괜찮아요 난 안괜찮던데 어디갔어요 여러분 나 여기서 이거 떨구면 안되는데 열쇠가 없나 어 깜짝이야 아 나 그림자 보고 놀랐네 여기 레저룸 키 어 좋아요 어 여기 어? 떨궈 떨궈 이리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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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소 가지고 가자 열쇠있어요 여기 다락방 우리 어 다락방 여기고 우리 여기있어요 사장님 염소 머리가 덜덜덜 떨리고 있는데 염소 모가지를 짚고 다니는구나 아 그러니깐 놓자마자 죽지 싹남자 어 식당키 먹었어요 식당키 열어놓을게요 네 키링님 네 다락방 우리 여기로 와주세요 오케이 아니 우리 우리 재단으로 가야되는데 우리 염소 들고있어 아아 살려줘 똥 싸지말고 지금 저 재단 가있을테니까 얼른 오세요 제발 오 여기다 기름을 모아놨구나 똑똑해 어머니 여기에 중복으로 안되죠 네 안돼요 일단 내가 한 마리밖에 안 들어가 일단 내가 한 마리 태워줄게 네 그리고 한 마리를 바로 태우지 말고 여기에다가 넣어놓자 알겠습니다 아 염소 굽는 냄새가 아주 좋구만 어우 매여 아니 아니 지금 염소를 태워서 그래 염소를 태워서 귀신이 괴로워하고 있는거야 당황하지마 내가 내가 너무 괴로워요 저 염소 태웁니다 한 마리 더 태워게요 어 오케이 내가 도와줄게 아까 1층에 있던 애를 잡아온거라서 응 소범님 어디갔어요? 아 나 위에 있어요 못내려가겠어 너무 즐겁다 아 안 즐거워 따뜻하다 왜 그래 여기다가 놓고 이제 가자 제발 나에게 맞아 귀신이요? 아하하하하 귀신이요? 나 너무 무서워 아하 아 깜짝이야 놀래라 이상하게 뛰어 술 처먹은 애처럼 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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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쉬운데 생각보다 안 돼 그 발언 아 잡혔어 아 잡혔어 아 깜짝이야 아 씨 어 당분간은 괜찮겠군 세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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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어디가 어디 계시냐 어 잠깐만 내 앞에 있어 미친 3층이야 진짜 깜짝 놀랐네 3층? 세상에나 3층에 염소가 대거 풀렸는데요? 제가 방금 풀었습니다 아 아 아 나 어떻게 나 이거 어떻게 살아 나 이 귀신이야 아뇨 저희가 살려줄거에요 이제 나 밑으로 내려가요 누나는 어디로 갔어요? 아 3층에 있네 이런 미친 1층으로 내려가야지 아 여기여기여기 그 뒤에서 누가 나 치료해주고 있어 헉? 어 살았다 아 치료해주는 소리야 이건 또? 얘 얘 치료해주는 소리가 이렇네요 나 저래? 하하하하하 평범한 소리가 하나도 없어 얘는 저기 저기 어 거기 거기 끝쪽에 염소 있던데? 어 여깄다 이리와 빨리 좀 먹으렴 이리와 모가지 모가지 하하하하하 일단 태우고 오자 네 갔다옵시다 네 어 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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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염소 염소 나 번초 없어 번초가 없는데 번초가 없어? 일단 살포시 닫아놔 아 좋아해 못 도망가게 가까워지면 도망가니께 어 1층에 있다 1층 아니 거기가 있어 거기 있어 어이구 지형 그냥 이쪽으로 쇼컷 가능해요 점프하면은 쇼컷이 가능합니다 으악 오오 뭐야 완전 쌉 고인물이잖아 어 여기도 염소 있어요 1층에 두 마리나 거실에 두 마리나 염소야 건초로 먹고 올라갑시다 엄마 땡겨 1층에 한 마리 있어요 1층에 오케이 거실 홀에 한 마리 더 있거든요 염소 홀? 그럼 홀을 갑시다 홀이 어디에요? 어 뭐야 깜짝이야 아 돌려라 일로와 여기여기여기 자리가 오메한 악마 둘 다 지금 염소 들어가지고 태우질 못할 거 같은데 어 그러네 한 명이 와줘야 돼 어 우리 둘 다 집었는데 어 진짜? 그럼 한 마리를 포기해야 돼 어 잠깐만요 한 마리 그럼 여기 내가 내려놓으면 돼요 어 잠깐만요 그럼 건초 앞에서 제가 똥꼬쇼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거 이거 다 태우고 나서 한 명이 잡혀야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아이씨 깜짝이야 와다와도 우리 9월달에 캠프파이어 이렇게 하는거야? 내가 먼저 넣고 이 앞에 붙고 있을게 야 아마 달려올거야 여기로? 한꺼번에 한꺼번에 많이 태우면 달려오더라구요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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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만이 무서웠는데 넣을 수 있나? 뭔가 오는 소리가 난다 어 넣어 어 넣었는데 어디갔어? 어? 네 어디갔어? 어 야 야 놓쳤잖아 아이 제대로 놔 야 건초떡이 없어 여기있네 여기있네 권초ori 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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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온다 아 우э unfold 아니 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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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자! 뿌이! 미치면 돼요 약간 돌아갈게요 염소 도망간다아 온다 온다 aconte 태워, 태워, 태워. E예요? E, E, E. 이거 염소 여기 놓을 때도 E 키예요? 네, E 키예요. 아, 내가 쥐를 낳아서 도망갔구나. 와... 사리 쐬어, 지금. 바보. 어, 뭐야? 어, 왜 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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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태웠구나. 아, 지금 6마리 쬐고 6마리 쬐고 제가 7마리 쬐를 놨어요. 아, 오케이. 지금 태우면 안 돼요? 나머지 3마리 잡아서 오면 되겠다. 그거 한 번에 다 태우면 되겠다. 그거 한 마리가 잡혀야 돼. 나 지금... 너무 무서워요. 3층 우리 열었어요, 혹시? 3층 우리 열었어요. 아, 그래요? 건초 아마 정문 앞에 많을 거예요. 아까 제가 놓친 염소는 잡은 거예요? 나 아까 후문에... 오, 온다! 저기, 후문에 꽉 잡았어, 저 온다. 후문에 어디 있어요? 오케이, 문으로 가요. 도망가, 도망가. 어, 저 갑자기 막 뛰는데? 어, 로커러! 이런 소리야. 맑고 청아가. 아, 너무 웃기네. 진짜 리코더네, 미쳤네. 목덜미 잡혔어요. 어, 그러면은 저 언니도 정문에 있던 소리잖아. 정문으로... 서범님, 언니 어디로 가는지 확인 좀. 언니 내 뒤에... 저쪽에 있어, 저쪽에. 살리면 쏴줘야겠다. 괜찮아, 지금 살려도 돼. 제가 지금 정문으로 갈게요, 제가 다시. 나 여기 있어. 나 후문 통해서 뒷길로 하고 있었는데, 정문으로 갈게요. 근데 사실 날 안 살려줘도 될 것 같긴 한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열심히 뛰어야지, 무슨 소리야. 어, 언니 왔다, 언니 왔다. 언니 왔어. 언니 왔어. 언니 오나? 언니 오나? 잔 마일 가ñ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어, 올 것 같은데요? 저쪽에 있었는데? 대 Grill spoke. 2층으로, 2층으로... 건초더미 하나씩 집으시고. 응, 불 qualify. 아앗unden 쓰고. 흐흑희 비명소리와, 진짜 대단하다. También 내가 손이 지금 염소를 짚고 있으니까 어떻게 못하겠어 아무것도 못해 나 구급상자를 봤는데도 집을 수가 없어 그럼 일단 그러면은 저기 와야 내려와 내려와 여기 여기 구급상자 구급상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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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앞에 뭐예요? 뭐 뭐가 있어요? 오케이 기름 다 모았고 기름 다 모았어? 나 갈게 그러면 아니네? 하나 부족한 건가 잠시만요 애들이 좀 많이 나오는 느낌이다 나 뒷마당으로 갈게요 어디 계세요? 일단 염소 태워 나도 손 좀 비우자 네 이걸 태우고 사장님 거 놓고 다시 찾으러 갑시다 어디 계세요? 저희 지금 염소 태우는 곳에 있어요 깜짝이야 뭐야? 나 너무 무서워요 비명 좀 그만 지르고 싶어요 자 일곱 마리 이제 여덟 마리 째고 이제 두 마리만 더 찾으면 돼요 아 여기 잡귀신 개 많아요 잡귀신 도범 어딨어요? 저 여기 위에 으악 대박 깜짝이야 진짜 어어어 오지마 언니 오지마 언니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언니 왜 일수록 빡쳤는데? 어 기 아 잠깐만 나 잡힌다 나 잡힌다 잡힌다 사무실 키가 필요해 여기 안 연문 있나? 못먹은 열쇠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 지금 3층이고 언니도 3층이거든요 내가 올라갈게요 뭐라고요? 저도 3층인데요? 야 나 사렸드라이기 야! 야야! 저거, 씨. 악마가 점점 많이 나오네. 언니 어디 있어요? 언니, 이쪽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다고요? 내려갔다고요? 네. 살려줘! 다시 올라갈 거야. 얼택이가 없네. 진짜. 너무 무섭단 말이야. 개똥인 것 같은 건데? 어, 야. 이제 좀 무섭다. 왜 소리 안 났는데? 주우우웅 하는데? 어우, 깜짝이야 사장님. 아, 이 씨는 존 drama 무섭게 생겼네, 이씨. 진짜 무섭다니까. 아, 이게 느슨한.. 느슨한 게임계에서 긴장감을 주기 위해. 어, 영수 발견. 여긴 다 모았어! 염소만 모으면 돼요! 오빠 사무식 티 먹었어! 나이스! 내려가서 빨리 열어 한 사람이 어그로 끓여야 될 것 같은데? 어? 뭐야? 잠깐만 여기 소리 나는데? 1층에 있어요 야! 야! 왜 막 가면 안 돼! 아! 밥 귀신한테 죽었어! 저런 여기 있어! 여기 염소! 염소 발견! 어! 어! 언니 나한테 온다! 언니 나한테 온다! 언니 저기 갔다! 언니 나한테 온다! 염소 어떡하냐 이거? 저 앞마당으로 나왔어요 귀신도 앞마당에 있고 어? 쟤 왜 쓰러져 있냐? 뭐야 왜 죽었어? 저기 누구예요? 다운돼 있는 사람? 저요! 사장님! 너무 많아 사장님이에요? 야! 조심해! 앞에 있어! 앞에 있어! 키비빙! 도망가! 난 염소 버릴게요 일단! 어! 내가 쫓아갈게! 여기 앞마당에 그냥 얌전히 있어요! 자소범 살렸다! 어딨어 염소? 염소 어디 갔어 혹시? 염소 여기 밑에 그대로 있어요! 어! 여깄다! 염소야 염소야 염소! 일로와 일로와! 염소야 제발 이거 건초가 없어 주변에! 지금 염소 하나 먹었습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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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쟤 폭주한다 쟤 폭주한다! 쟤 폭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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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호문으로 도망가! 건초 소범 이거 건초 먹어요! 안 오지? 으으으... 건초 먹고... 지금 두 분 어디선가? 1층 2층. 1층 혹시 염소 한 마리 못 봤어? 나 염소 하나 잡았거든? 지금 들어가! 사장님 잡았어! 와 쟤 무빙 봤어? 아니 내가 2층에 얘가 올라오는 걸 보고 내가 뛰어내렸는데 바로 다시 내려와. 와.. 아 이게 죽으니까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인다. 염소야 제발. 여기.. 아 죄송해요. 여기까지 말고. 아 죄송해요. 방송 중에.. 나 잡히면 안 되는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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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는데? 오는데? 계단으로 오는 거 같은데 계단으로? 아 맞아 맞아 맞아. 아이고 아이고. 아 잡혔다. 잡혔고. 지금 빨리 찾아야 돼요. 그냥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아 염소 여기 있는.. 어디 어디요? 안마다. 건초 더비. 언니 재단에 있어 재단에. 일루와 빨리. 빨리 빨리 어디? 어? 여기 있어 여기. 빨리 잡아. 그네 뒤에. 빨리 잡아. 그네 뒤에. 여기 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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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 언니 지하일층으로 들어가요 지하일층으로. 오케이. 오케이 빨리 가. 어디야 가자. 기름 다 모았어요 그냥 바로 죽이면 돼. 좋아. 키밈 버려. 아니. 어 소리 났네. 언니 지하일 있는데? 조심 지하일층으로 갈 것 같다. 아 씨 큰일 났다. 머리띡아. 도범님. 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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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큰일 났는데. 우리 얌수 있는 지하일층과. 잠깐 이거 이거 해줘. 불빛 해주면 돼. 불빛 해주면 돼. 됐어 됐어. 빨리 튀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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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괜찮아 괜찮아. 여기 근데 이게 안에 염소 있는데?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사장님이 해주고. 잠깐 온다. 엄마야 해. 엄마야. 나 염소 후문에 떨궜어요. 어. 아. 아. 여기 있네 우리 뒤에. 일단. 일단 느. 지금 이 언니가 나내리고 지금 두 사람이 빨리 해야 돼 지금 이 언니 나내리고 3층까지 왔어요 3층 자 이제 건초만 찾으면 되는데 그거 내려놓고 기름 내려놓고 건초더미만 있으면 되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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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언니 불났다 이제 이 언니 UV 안 보여? 어떻게 나 죽어요 그러면 어 이 언니 내려갑니다 이 언니 내려가요 2층 내려갔어요 덩덩이 여기 건초 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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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염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바로 앞에서 이 씨끼야 어서 가족의 품으로 어서와요 2층에 내려갔어 1층 내려갔어 빨리 내려갔어 내려갔어 기름 부어 기름 부어 가자 1층 됐다 나이스 야 나이스 깔끔했다 원트로 아 죽겠다 아니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어 깜짝이야 아 놀래라 아 귀신이 여기로 소환되는구나 예 1투반에 클리어 아이 쉽구만 모바일 난이도여서 그럭저럭 했는데 이게 이제 하드 나이트메어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될지 정말 상상도 하기 싫네요 언니 춤춘다 존댓말 하는데요 귀신이 공손해 아 밝아서 좋아 오 위쪽에 약간 스파이 있는데요 저기 옆에 기름 하나 더 있는데 우리 사장님도 태우고 그니까 으야 아니 이거 너무 한 번에 깨니까 좀 시시한걸 뭐야 이거 우키 뭐야 이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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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어디? 어? 어? 뭐야? 나랑 서범이만 있네? 하하하하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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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세요 좀 아 뒤에 있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기다려주세요 저도 이제 챙길겁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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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챙겨볼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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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적혀있군요 악마의 언어로 적혀있구만 하하하하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웹을 좀 둘러보자 진행 안되는 곳이 있기도 하겠지만 여기 아래쪽으로도 내려갈 수 있네요 여기 개사상한 아이템이 있는데 어디로 가시죠 사장님? 저 여기 있는데요 님 혼자 올라가셨는데요 바보야 하하하 그렇구나 여기 거기 막혀있어 다시 올라가자 어? 이게 뭐지? 집어봐도 돼? 뭐에요? 퓨즈요 요 앞을 꽂는 건가보다 네 與 Empire 와드키가 필요하다는데 아까처럼 시작을 위한 열쇠가 필요한가봐요 여긴 문 열린다 왜 열리지? 어쭉 오ready 먼저 하하하하 왜요? 포기 오 replim 오래 intensity 빨리 집어! 와드키! 자 이제 올라가자 와드키 아까 그 2층으로 가려던 문이잖아 아... 아... 빨리 와... 이상한 소리도 있는데 뭐야 왜 이래 아까 그 휠체어 탄 애가 쫓아오는 거 아닐까요 이제는? 머리가 다 빠졌네 어? 뒤가 뜯었나요? 우리 머리도 뽑으려고 오! 맵이 멋있네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었는데 따뜻한 걸? 넓은데 생각보다? 여기 있어요 어? 여기 너무 넓다 야 여기 뭐 있어요? 어? 여기 바닥에 뭐 있어요 여기 썩은 음식 그릇 같은 게 있네요? 그게 뭘까요? 여기도 있어 나 여기도 길 있고 저기도 길 있고 아 이거 웹이 많이 넓구나 나 오늘 모가지 조졌다 이제 근데 우리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괜찮아 그니까 아 이 음식 그릇이 아까 전 스테이지에 지푸라기 같은 역할이야 나 이걸로 쥐를 잡아야 된대 쥐를 잡은 다음에 쥐를 또 어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쥐를 태우겠지? 이번엔? 쥐를 태우면 되나? 태우는 거 아닌가? 난 여기도 길 있어요 외길 야아 아 손톱 등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어둡지? 아 맵 되게 복잡하네 2층 올라가 봤어요 2층? 오 여기 엄청 많아요 음식 아 여기 지푸라기처럼 이렇게 썩은 음식들이 많이 있네요 여기도 방이 있네 와 세상에 나 피미밍 엉덩이 아 맵 진짜 복잡하다 오 여러분도 거기로 오셨군요 여기 퓨즈 하나 더 있다 퓨즈가 쥐를 태우기 위한 기름 같은 뭔가? 여기다 비죠? 뭔가 발전기를 킨 다음에 거기서 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 소개를 안 해 한 층이 더 있어요 위쪽으로 갈 수 있는 와 진짜 콧대기 있나? 다들 근데 잠긴 문이다 큰일 나다 생각보다 문이 다 잠겨 있어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음 생각보다 안은 깨끗한데 오 쇼컷 되네 아 심지어 여기 심지어 중간중간 길이 이렇게 막혀 있어 쥐를 여기 벽난로에다가 넣고 태우는 건가? 벽난로 한번 볼까? 뭐야? 어? 쓰레기통? 어? 쓰레기통이 있어요 어? 아 쥐다 드디어 쥐가 풀어졌습니다 쓰레기통 뭐야 여기 뭐야 이거 어? 여기 사장님 가봐요 아 이제 귀신 나오나? 그런가봐요 어 개쎄하고 와 미쳤고 제발요 그냥 경찰을 불러 아 미친놈들 어? 왜? 이번 여기가 재단인가 봐요 아 얘네 누가 봐도 얘네 아니구나 아닌가? 이현이 헤드셋 끼고 있어요 어 이거 비싼거에요 블루투스 삽관 어 이거 누르면 귀신 일어나는 거 같아 아 제발 왜 소범님 해볼래요? 아아 근데 작성하려면 여기에 퓨즈 어? 퓨즈? 여기에 퓨즈 어 너 눌렀어 미안해 어? 아 여기에 퓨즈를 꽂아야 되네 그니까 어디 이거랑 연결되면 어디에 퓨즈를 꽂아야겠지 아 여기다 사장님 여기에요 꽂았어 이제 당기면 되지 않을까? 소리가 나는데? 왜 이상한 소리네 파라개신데요? 그러네? 이상한 소리네 이런 소리가 엄청 작게 들려요 벌떡 일어나는 거 아니야? 내려봐 키미미 내가요? 응 보고 있을게 귀신 아악 어 어 어 와 뭐야? 뭐한거지? 와 일깨워 버렸네 이게 다 키미밍 때문 아잇 없어왔다 아 이제 시작이구나 퓨즈를 여기에다 다시 꽂을 수 있어요 퓨즈를 여기에다 꽂고 왜 꽂아? 뭐지? 뭘 해야 되지 대체? 여기다 또 누굴 데려와서 안친 다음에 또 전기 고문을 해야 되나? 이게 무슨 아 아 귀신을 유인해야 돼요? 그럼 쥐는 뭔데? 아 쥐를 여기에다가 넣고 태우는 건가봐 전기로 짖어서 그럼 퓨즈가 그냥 저거네 그냥 기름통이네 그치 아 그럼 퓨즈를 여기다 모아놓자 그래 퓨즈를 여기 밑에다가 내려놓자 그 이제 간식을 간식 들고 다니면서 쥐인지 뭔지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한 열 마리 되겠지? 어 여기 퓨즈에 있어요 퓨즈에 전기, 전기 충격기 받은 언니가 이제 열쇠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군요 일단 여기 벽난로 앞에다가 구급상자를 놓을게요 아 좋아요 아 깜짝이야 무슨 소리야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휠체어 아저씨 나왔어요 아 되게 무섭게 생겼다 얘가 잡몹이구나 아 얘 좀 불쌍하게 죽는데 퓨즈에 자, 다들 이제 돌아다니면서 어 열대 감옥킬을 먹었어요 감옥킬 소장에 쿼터들이라는 키를 먹었어요 뭔 말이지 저게? 몰라 어 쥐다 쥐다 쥐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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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봐봐 여러분 저 언니 저 언니 지금 저기 거기 있어요 뭐라고요? 어디라고 해야해 저기 그 밥 날로 근처에 있으면 소분만 썩은 음식 썩은 음식 귀신이 너무 무서워 썩은 음식이고 다 말이고 너무 무서워 쥐를 일단 기본적으로 한 마리를 야 거의 열지 마 거의 열지 마 아 네네네 깜짝이야 자 온다 온다 쥐가 온다 냄새 맡으면서 온다 자 집었고 이거 쓰레기통 한번 더 쳐서 애들 더 풀게요 네 뭐야? 뭐야 빈 거야? 어? 여기 쇼컷이 있어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구멍이 있네? 나 지금 어떻게 잡고 있니? 정말 쥐를 잡기 싫다는 듯이 꼬집고 있어요, 꼬리를. 정말 잡기 싫다는 듯이. 꼬리 겁나기로. 야, 한 번 태워보자, 얘. 나 좀 궁금하다. 벽난로의 뒤쪽으로 가면 공간이 나온다 이거지. 깜짝이야. 아자젤 석상보고 귀신인 줄 알았네. 여기다가 놓고. 어, 맞네. 내려. 내려 내려. 빠세. 사장끼도 같이 구워지는 거 아니에요? 굳이, 굳이 이렇게까지 죽여야 돼? 아유, 뭐야. 아, 너 꽂아놓을게요. 여기 꽂아놓을 수가 있어서 좋네. 어, 맞네. 근데 쥐가 뭔가 살아있는 도망치지는 않겠지? 어, 안 도망가더라고. 염소처럼 그냥 놓을 수 있나 봐요. 그러면 오히려 난이도는 더 쉬울 수도 있겠는데? 넌 말하지 마. 이상한 소리들. 여기, 여기 근처다. 안녕히 계세요. 상당히 거치시네, 왔다. 온다, 온다, 온다. 1편에 두 분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병원 키. 음식이 안 보여. 음식, 찾았어. 음식. 여기 퓨즈 있어. 퓨즈 좀 들어줄 사람?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어디죠? 아, 여기구나. 이거 왜 재충전이 안 돼? 잘 떨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쥐쥐쥐쥐. 어디 어디 어디? 컴온요 쥐. 쥐쥐쥐쥐. 오케이 쥐. 어, 여기 히든도 있네. 아이 깜짝이야. 아이씨 엉덩이. 아이씨 엉덩이. 언니 되게 천천히 가네. 오오. 지져 지져. 왜 안 지져져. 지져. 어, 뭐야 여기 어디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 왜 이래? 언니 지금 이 상태에서 안 지져지는 거 같은데요? 얘 내려가 봐, 내려가 봐. 다른 길이 있었나요? 올라가는 다른 길이? 없어, 없어. 없다고요? 없어요, 여기 엘리베이터밖에 안 보이는데. 반대편 없나? 그럼 안 되는데? 어떻게? 뭐 어떻게, 그럼 한 사람이 희생해야지. 아이, 씨벌. 갔어, 갔어. 천천히 간다. 오, 오케이. 여기 아닌데? 여긴 엘리베이터고. 사장님. 어? 어디 가셨어요? 아, 여기 쥐 놓으러. 여기 쥐 놨어요. 으악! 으악! 깜짝이야, 씨! 이현이 아직도 여기 있네. 이현이 UV가 안 먹어. 이현이 화가 나야지 UV가 먹는 거 같아요. 개늘인데, 그냥? 응. 지금은 평온해서 별로 UV가 안 먹나 봐. 왜 평온하지? 보이지 않는 뭔가를 짚고 먹고 있어, 쥐가. 아니, 언니. 겁나 천천히 내려오시는데 어떡하지? 발끝 포인을 유지한 상태로 아주 천천히 내려오고 싶었는데. 다른 길 찾았다. 여기 길이 하나 더 있어요. 어디예요? 와, 그래? 그 엘리베이터 있는 쪽에. 아, 깜짝이야. 죄송해요. 퓨즈도 있네. 천조가리도 있군요. 벤트리키! 어, 더 있어요. 전키 없어요. 오케이. 어, 쓰레히토! 어, 쥐쥐쥐쥐. 어, 쥐 나왔다, 쥐 나왔다. 개많이 나오는데? 여기, 여기 되게 퓨즈 많은데? 나, 나 퓨즈 하나 집었으니까 놓고 올게. 어, 쥐! 어! 썩은 음식! 없어? 없어요, 저 지금. 빨리, 갖고 와! 아까 식당 쪽에 많았는데, 잠깐만. 야, 그거 밀면 어떡해! 으으... 으으으으으 dining Von 잡기 싫어. herum 잘 잡아. Thuskin 잡았어요. 나랑 이제 벽난로 가자. 어?! 여기도 쥐가 있네? 잠깐만 나 퓨즈 잠깐 내려놓고 썩은 음식 가지고 올게. 여러분 벽난로 앞에 있어요, 기다려요. 누가 자꾸 내 귀에 속삭여. ASMR. 어 찾지마. Wendy 하지마. 여기 있다 찾았다. 어 거기 있어, 아니 거기 쥐 있어, 거기 쥐 있어 어디가! 어디 쥐 있어? 야, 으그codowed 하지 말라니까. 아이, 도망갔어. 아니야, 여기 있어. 자. 어우, 다행이다. 그린 잘 안 보인다, 염소에 비해서. 싸워가지고. 됐어, 가자. 히즈는 엄청 넉넉한 것 같은데. 나 한 마리 내리고. 나 한 마리 내리고. 벗고. 내리고. 깜짝 놀랐지? 났어요. 났어 죽인 건데? 아니야, 그거 내가 놓은 거야. 아, 그래요? 아, 나 갖다 버린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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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제 가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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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뛰어. 어머! 엄마, 엄마, 엄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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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그래서 슬슬 많이 나온다. 쥐를 찾자. 쥐를 찾자. 쥐를 찾자. 쥐를 찾자. 여기가 주방이구나 병원 키 병원 키 있는 사람 병원 키 나 나 나 2층에 있어요 2층에 잠깐만 나 이 쥐 좀 잡고 쥐 좀 잡고 쥐 좀 잡고 쥐 좀 잡고 오케이 잡았으 쩝끗해 쥐 좀 잡고 쥐 좀 잡고 쥐 없냐 어 바로 찾았죠 쥐는 없어 굿 이제 가서 또 좀 태울까 좋아요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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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어디요? 벽난로에 있는데 뭐가요? 귀신이요 쟤 또 스텝 밟으면서 오고 있잖아 어? 어? 휠이 안 좋은데? 내가 잡힐까요? 일단 일단 쇠 보고 쇠 보고 막아봐 안 달려와요 오 나 달려와요 오케이 나 팀 고오 어 야 나 타시러 어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아우 힘들어 어우 렛 걸려 좋다 아 누구지? 어 언제 없어? 언제 없어?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아 빠졌어 나 놓고 야 퓨즈 꼬마 퓨즈 꼬마 퓨즈 꼬마 여기 지금 재단에 쥐 한 마리 있거든? 이거 음식물 쓰레기 하나만 갖고 오면 될 듯 어디야? 여기 지금 벽난로 앞이야 벽난로 앞 벽난로 앞에 킬 키트 많으니까 언니 2층으로 올라가는 중 언니가 맞나? 좀 무서운데? 언니 아닌 거 같은데? 거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언니 아닌 거 같아 오케이 나 음식물 먹었어요 어 그 밑에 재단 내려가가지고 쥐 한 마리 가져와요 아 쥐 뭐야? 뭐야 뭐야? 뭔 소리야 아 1층 유리창 깨짐 대박 깜짝 놀랐는데 저희 퓨즈 몇 개나 봤는지도 좀 세주세요 어 유리창이 깨졌구나 쟤 하나 없는데 어 도망갔다 여기 아 여기 있다 으어mel 으아아우 쥐 쥐 쥐 여기 쥐UC 여기 쥐있어 움직이는 사람 어 나 떨고 있어 떨고 있어 떨고 있어 떨고 있어 저 근데 어 잠깐만 곧 오시거든요 믿 reconoc점에 제가 막기 opening 네 곧 온다 곧 온다 곧 온다 오케이 됐어 도망가 도망가 간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난 2층 가야지 멀어진다 양밀인 것처럼 얘기한다 2층 갔는데? 아 뭐야? 둘 배 2층 갔잖아 으악! 휴즈 찾았다! 으악! 잠시만요! 자기를 아닌 줄 알았어. 아야 그거 바로 퇴면 어떡해! 무서웠어요. 아니 뭐. 애완 소범 진짜. 휴즈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휴즈 다, 다, 다 했다. 아 비주얼 대박이다 진짜. 냅다 내려버리기. 어? 2층 내 앞에 쥐 있어요. 어? 그래? 음식이랑 같이 들고 가면 되겠네. 일단 내가 구급 키트 챙길 테니까 누가 음식 하나만 챙겨봐.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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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근데 이 언니가 나랑 같이 다니는데? 이쪽 음식 여기 있어. 나 따라와. 언니 화났다 언니 화났다. 언니 화났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집어 집어. 언니를 따라가네. 자 가자. 위로 올라가자. 아니 오지 마세요 여기 있어요. 아직 괜찮아 저지할 수 있어.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우린. 활발해. 애가 갈방질 방하네요. 어 쥐가 이거 먹고 있어요. 여기 있는 음식 먹어요. 야야 버려 버려. 야 소범 버려. 쥐가 여기 있는 음식 먹고 있어요. 빨리 쥐 잡아주세요. 야야 일단 쥐부터 집어. 안 돼 쥐 먹었다. 쥐 다 먹었다. 다 먹어서 도망갔다. 오케이. 내가 치료 중. 아 미친 할아버지. 집었어? 집었어? 집었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가자 이제. 1층에 있는데? 어 내가 힐팩 집었어. 이제 소범위 데리러 갈게. 언니도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으이씨 깜짝이야 이씨. 야 계단을 타고 올라오네 휠체어를 타고. 완령 미쳤네. 대단한 친구네. 얘 언니 아니야. 얘 언니 아닌 거 같아. 근데 지금 6마리 짼데 7마리 태우면 엄청 화낼 텐데. 그냥 바로 태우지 마. 꽂아 놓고. 어 꽂아 놓고. 난 식당 가서 썩은 음식을 또 가져오겠어요.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아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누나 그러지 마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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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어 으악. 으악. 어떡해요. 지금이야 음식 가지러 가. 지금이야 음식 가지러 가. 놔주세요 놔주세요 아우. 어 이제 식당에 음식이 없어요. 퓨즈만 있어요. 일단 그럼 저 힐키트 챙길게요. 어 내가 챙겼어. 일단 소범위를 살리러 가자. 이거 어딨어요? 소범군. 뭐야. 내가 영원히 나갔어. 어 미밍 군 여기 있는데. 아 살려야겠다 이거. 일단 살릴게요. 아니 내가 그거. 아 구호상자 있어? 아 나 쥐 봤는데. 어 여기 두 마리 있어. 거기가 어디예요. 또 뭔데. 아 거기 있네 저 언니. 아 나. 그거 또 내려놔. 키미밍 또 내려놔 또 내려놔. 음식 내려놔. 이현이 2층 올라갔어요. 집고 바로 가자. 네. 아 이거 놀래라 씨. 같이 가세요. 누구 집혔어? 누구 집혔어? 가자. 새벽이 당신의 희생을 3초만에 잊어드리겠어요. 누구세요? 여기 어디야. 내릴까요? 내릴까요? 어 내리 내리 내리. 와 여기 진짜 많다 힐치어 탄 애들. 자 키비빙 넣고. 키비빙 먼저 넣고. 어? 일로 나가야 돼? 자. 보이지를 않아. 하시고요. 일로 나가야 되나? 어떻게 내려요? 언니 화낸다. 자. 두 마리 남았어요. 두 마리. 일단 한 마리 내가 들고 있는 거 여기다가 놓고. 이제. 한 마리만 더 찾으면 돼요. 와. 빡 쓸 텐데. 아 소리 너무. 소범아. 구석에 있지 말고 빨리 나와. 나오고 있어요. 형님 오른쪽. 형님 오른쪽. 어 됐어 됐어. 퓨어. 야 소범 한 번 맞고 가자. 한 번 맞고 가자. 어이구. 잡혔어. 이거 우리. 우리가 구워야 돼. 얘 괴물 진짜 무섭게 생겼다. 와. 진짜 무섭다니까. 형아 형아. 언니 아니라니까 그거. 언니 아닌 거 왜 못 올라가냐. 아니 근데 가슴이 확실하게 달렸어. 병날로 병날로 병날로. 가는 중 가는 중. 병날로 가는 중. 야야야 휠체어 빌런 개많이 나오네. 뭐야 뭐야 뭐야. 또 오는데 또 오는데 또 오는데.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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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껴. 야 휠체어 빌런 개많아. 아우 아우 아우. 이 언니 나 발로 차고 갔어. 살렸고. 이제 쥐 한 마리만 찾으면 되는데. 아우 여기 쥐다. 지하 1층. 지하 1층 갑니다잉. 음식이 없어. 지하긴 지하인데. 내가 음식이 없어요. 지하를 어떻게 내려가지. 와 다 깨진다 다 깨져. 팀이 어딨어요. 와 휠체어 너무 많아. 어 야야야. 쟤 소범이냐 소범아. 뒤돌아 뒤돌아. 이리와 이리. 빨리 빨리 빨리. 야단 둘게. 어 어 어 어 오케이 고 내가 먼저 간다 길이 어디야? 왼쪽인가? 일로 가야 될 것 같아 나 잡혀있다 잡혔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지형아 어디야? 나 어디로 가야 돼 이거 나 길 몰라 저 올라가요 올라가요 쥐 잡고 올라가요 쥐 잡고 올라가고 있어요 빗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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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나 잡았어 어디 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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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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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빨리 와 빨리 와 빗겨 빗겨 나 이 개X키야 내가 죽였어 내가 졸졌어 빨리 가 가 가 가 collects 이거 와 이거 나 이거 나 이 미친 히의 체험인 라 빗겨 언제간다 어디간다 어디간다 이게 지지면 돼 비면 그만 진짜 진짜 진짜! 야 필드 진짜! 어딨어? 야아! 김성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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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김성원 퓨즈까지 퓨즈 퓨즈!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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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어! 또 휠 받는다! 또 휠 받는다! 파지파지! 어! 다 됐어! 나 했다! 아니 앞에 휠체어가 3마리씩이나 길박해! 어! 뭐야! 퀴즈! 그 이유가! 어! 아 너무 좋은데? 약간 오니처럼 변했네 얼굴이? 우와! 아! 야 전기 지름이 성능 확실하네! 마사지 받는 것처럼 때나? 그니까 없이 당하냐! 전주파 마사지 받는데? 뭔가 건강해졌네! 이렇게 웃음이 만병통 취약이여! M. MA ME! 올금인데? 와, 나 올 1위네. 굿. 좋았다. 재밌었다. 소봄이가 지금 8년 늙었는데? 나 살려주세요. 뭔가 레파토리 없이 약간 이런 생존 서바이벌 코러 게잇 이런 느낌의 게임도 되게 재밌다. 같이 하니까. 같이 하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재밌어요. 다들 고생했어요. 다음에 또 같이 봅시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다들 고생했어요. 유바.